1. 뱃백 2. 뱃백 3. 뱃백 4. 뱃백 4. 뱃백 먹어보살 로 유명하신 소리랑 선생님인데 오늘은 햄버거를 과일 몇 개나 먹을까? 햄추염면 지난번 짜장면에 무료 너무 배불렀어 진짜 짜장면? 다음 날까지 못 먹었어 아무것도 공약한 거는 하셔야 되니까 햄버거 지금 몇 개 준비됐죠? 지금 11개 원래 10개였는데 드셔보세요 나 커뮤니티 글올려야지 과연 몇 개나 먹을 것인가 이거 시간제한 없죠? 시간제한으로 할까? 시간제한은 10분으로 할까? 10분이 너무 길지 않아요? 5분? 5분 타임 잠시만요 이거 써도돼? 5분 네 시작 빨리 드세요 그렇다고 풋밭처럼 먹을 수 없잖아 나 우아한 잠운동 할머니인데 몇 개나 먹을 것 같아요? 7개? 몇 개나 먹을 것 같아요? 9개? 난 5개? 10개? 아닌데 저 정도 속도로는 다 먹을 수도 있겠는데 맛있다 오랜만에 햄버거 먹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주접스럽게 먹을 수가 없잖아 얌전하게 먹지마 안돼 그거 알죠? 돼지가 돼지한테 돼지라고 하는 거는 기분 안 나쁜가 돼지 드세요 우아하게 먹어줘야 돼 나 콜라 드세요? 아직 괜찮아요 콜라 따야겠다 시간이 얼마 없네 더 먹을라고 너무 시켜 먹은 것 같은데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신혜림을 준비하는 애동님들 무당이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듭니다 아 아 아 아 아 진짜 나 이런 거 안 시키고 그랬잖아요 저걸 공약했잖아 선생님 짜장면 때 네? 나 치킨 뿌렸다고 요새 치킨 값을 올랐는데 요번에 치킨 뿌리지 마요 햄버거가 싹 나 치킨이 제일 난 거 같아 둘까 먹을까? 하 우아하지 못해 우리 엄마가 그랬어 우아하게 먹으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배 안 불러요? 아직은 응 괜찮아요? 으음 배불러 하하하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? 아 시간 더 드릴게 한번 드셔봐 하하하하 잠시만 방법으로 이제 뭐 하는건지 모르겠다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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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응 아니 아니 배불리시냐고 응 잘 안 불러요? 알았어요 일단은 일단 많이 드세요 3초 남았어 아니 괜찮아요 더 드셔도 돼 시간 더 드릴게요 몇 개나 먹나 보려고 일단 5분까지 몇 개나 먹은가 다섯 개를 먹었다 1분에 하나씩 16, 15, 14 아 드디어 나왔으니까 3라차 마고백 소스 4초 3초 2초 1초 땡 일단 다섯 개네 일단 다섯 개 정답은 다섯 개입니다 아 화장까지 안 된다 다 먹을 수 있겠어요? 응 몇 개까지 와요? 여섯 개? 일곱 여덟 개? 여덟 개? 이게 먹으면서 누린맛이 나요 소 누린맛? 응 돼지 누린맛 이거 속으로 좀 뱉는 거 아닌 것 같아 알죠 그 구동풀 때 가끔 나오는 그 돼지 누린내 네 거기까지 해요 거기까지 너 먹을 수 있어 아 먹을 수 있어요? 알았어요 그 전에 짜장면 먹고요 손님 중에 주식하는 손님이 있는데 엄청 먹죠 그 주식하는 손님이 나한테 갑자기 삼십만 원을 보내주신 거야 왜요? 선생님 그런 짜장면 먹지 말고 좋은 거 먹으라고 소음을 먹으라고 그리고 목포에 있는 신딸이 연락이 온 거야 선생님 아버지 그거 받는데요 그러면서 나한테 용돈을 보내주네 아버지 그런 거 드시지 마세요 난 물려서 못 먹을 거 같아 물려서 그러니까 이거 물려요 그래서 먹는데 원래 화장을 했잖아요 촬영한다고 립스틱 맛도 나고 지금 파운데이션 맛도 나고 아 오묘해 일단 정답은 5분 동안 5개 먹었습니다 근데 몇 개나 없는지 한번 볼라고 하는 거니까 번의 편 응 번의 편이 번의 편 하하 gathering receiver 적이 하고 어쩔 대로 맞히는 분들은 치킨 드릴게요. 배불리죠? 아니 하지마. 편집. 육감적인 거 편집. 배불러? 배부른 것보다 물려요.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? 다음에 뭐 하실라고? 공약해야지. 간장게장에 공기밥 몇 개 먹나? 배달아와? 배달오죠. 아니 여기 앞에 있어요? 앞에 간장게장집 있지. 알았어. 다음에는 간장게장에 공기밥 몇 개 하나. 일단 이번에는 햄버거 5개. 5개, 번외편으로 8개. 8개? 맘에 드셨네. 아무튼 다음에 봬요.